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우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귀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마이뉴스와 서울혁신센터가 공동 기획한 그런 행사인데요. 2021 사회혁신포럼 다시서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민이 만드는 일상회복 이 주제로 저희가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3회에 걸쳐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그런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자 이 코로나19 시대 많은 분들이 몸도 마음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일상을 다시 찾아야 될지 어떻게 삶을 영위해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서울혁신센터와 오마이뉴스가 공동 기획으로 마련한 강연과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찾아 나갈지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주제는 코로나 시대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 소개를 하고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강연을 해주실 김연수 명지병원 임상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패널분들 소개해 드릴 텐데요. 최선희 헬스브리지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조희허님 산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최유미 서울시 의원님 나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오늘 이렇게 청중 없이 행사를 진행하지만 저희 유튜브 오마이티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생중계가 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서 주위에 코로나 시대에 정신건강 위해서 꼭 봐야겠다. 좀 단체 카톡방에 좀 남겨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다섯 명의 패널과 사회자들 강연자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아무도 없는 이 공간에서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참 특별한 경험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일상에 대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오늘 정신건강에 대한 팁 그리고 코로나 시대의 이런 우울한 감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한번 뜻깊게 들어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시작해볼 텐데 먼저 여기 계신 저희 패널들과 강연자분 저 함께 박수치면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신 김연수 우리 교수님께서 코로나 시대의 건강, 피폐해져가는 몸과 마음의 건강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 주제로 강연을 준비하셨는데요. 이 강연 한 30분 정도 듣고 저희가 패널들의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연수입니다. 네. 원활한 강의를 위해서 마스크를 저만 일단 벗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크만 벗어도 신선한 공기를 맡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입니다. 정신건강 이슈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코로나 시대의 건강은 사실은 신체 건강을 포함해서 정신건강을 일으키기까지 전반적인 건강에 관한 이슈이고 또 한편으로는 건강 권리에 관한 이슈가 많이 제기된 그런 지난 2년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할 주제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삶에 드러난 건강 권리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혁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관해서 부탁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혁신이 필요한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이죠. 사실 21개월 동안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정말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지만 정말 다른 삶을 살았거든요. 학교를 가지 못한 친구들도 많고요. 사실 많은 수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2천 명 넘는 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직장은 잃고 또는 사업이 망하기도 했고 이것은 다른 원인이 아니라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국가는 강력한 권력을 갖고 문을 닫으라는 명령을 하기도 했고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런 변화가 벌써 이렇게 2년째 이르니까 정말 일상 같은, 지금이 오히려 일상 같은 그런 혼돈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혁신이 저희한테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어떤 건지 어떤 상상을 해보셨나요?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던 게 또 아주 중요한 제 동료이자 전문가이신 분이 제가 발표할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함께 상상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발표를 위해서 며칠간 잠 못 자고 고민하면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코로나가 알려준 5가지 교훈, 5가지 권리를 딱 정리했는데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건강한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거면 제일 필요한 첫 번째가 아프면 쉴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방적인 건강 돌봄권이 꼭 필요하다. 지금 우리 의사들 사이에 사실 걱정 아닌 걱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너무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편으로 감기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감기로 환자를 돌보던 많은 의사들의 걱정이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위생수칙을 지키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예인데요. 아파서 쉴 수 있는 조건만 국가가 우리 사회가 보장된다면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는 그런 의미에서 유급병가인가요? 그런 제도를 도입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제도를 아주 잘은 모르지만 우리 의원님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코로나 이후에 꼭 그런 사회가 더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알았던 것 중에 하나는 과로로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우리는 편히 쉴 수 있었지만 또 과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로가 면역력을 악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편히 쉴 수, 편히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과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음식을 배달시키고 아침에 신선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 이 거리 두기 속에서 일상이 가능했던 이유는 남몰래 새벽에 나와서 일했던 수많은 노동자 또 배달 노동자 또 일상을 가능케 하는 그런 분들의 과로 때문이었는데 그 기초 속에서 우리가 살았는데요. 사실 제 의사 동료분들 중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다섯 분 이상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고 안타깝게 전공의도 이 코로나 중에 돌아가신 분들 계시고 간호사분들 중에서도 이 코로나 속에서 과로로 인해서 직장을 떠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건강 사회에서는 아프면 쉴 수 있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 누구도 과로하지 않는 그래서 자기 건강을 악화시키면서 어떤 분들은 과로 자살 이런 표현도 쓰는데 과로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건강의 평등을 나누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도 코로나가 저희들에게 가져다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코로나가 준 여러 가지 우리의 상처 중에 하나가 심리적인 상처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중반기 이후부터 언론에 가장 많이 보도된 용어 중에 저희가 검색에 노출된 단어 중에 정말 노출이 많았던 단어가 뭐냐 그게 코로나 블루예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용어인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울해지거나 죽거나 화내거나 하는 것을 정말 걱정했다는 소리죠. 다행히 전체 국민의 자살은 증가하지 않았지만 10대, 20대 젊은 사람들의 자살은 증가하고 자살 시도도 증가했다는 아픈 그런 뉴스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부가 청년들의 심리 바우처를 늘리겠다 이런 대책도 발표하기도 했고 우리가 청소년들의 그런 자살이나 자살 시도도 좀 더 잘 보살피자 이런 선언은 하고 있지만 사실 실천을 아직 잘 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염, 재난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아프다 마음도 큰 충격을 받는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 우리가 아마 여러 번 외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리적 거리두기로 바꾸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용어가 불편하다 그런 얘기하면서 몸은 멀어지지만 마음까지는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결론은 사실 마음도 멀어진 경우가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진료했던 어떤 분들 중에는 특히 노인분들은 굉장히 장기간 동안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정말 자녀를 보지 못해서 자녀의 목소리를 환청으로 들었다 이런 안타까운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외롭게 지냈고 그 외로움이 여러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가 되고 외로움과 우울, 그래서 그 마음도 돌봐야 하는 마음도 돌보는 사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건강한 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제가 먼저 결론처럼 제시하고 싶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나라가 코로나 직전에 아동수당이 그래도 정부가 채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아쉽게 전체 아동에게 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재난지원금 주듯이 정말 주기 싫은데 억지로 주듯이 7세까지 한 달에 10만 원 우리 법에 나오는 아동 전부에게가 아니라 18세까지 다 주는 게 아니라 7세까지만 한 달에 10만 원씩 주는 그런 아동수당인데요. 사실 이전에 이런 감염재단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나 록다운을 해봤던 경험이 있는 나라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동수당의 지급에 따라 아동 삶의 질이나 재난에 따른 심리, 정서적 충격 하다못해 성적이나 여가 시간의 질이 굉장히 달랐다고 해요. 아동수당을 충분히 지급했던 나라들의 아이들은 재난 이후에 훨씬 더 적응을 잘했고 재난에 따른 결핍이 없었다고 합니다. 반면 아동수당이 없었던 나라 또는 그 지역의 아이들은 훨씬 더 비참한 결핍과 결손을 갖고 살았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이 재난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더 많은 연령대의 아이들에게 충분한 기본수당, 기본소득 더 많은 그런 지원이 필요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격수업을 할 때 자녀 셋만 돼도 벌써 노트북이 부족하다, 태블릿이 부족하다, 공부할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 이런 것을 잘 갖춰서 공부를 하려면 지원이 필요했었다라는 그런 가족들의 얘기를 제가 듣기도 했는데 이런 아동수당의 증액 및 또 더 평등한 사회로 가기 위한 기본소득 그리고 어르신을 위한 그런 수당의 증액 이런 것도 코로나가 우리에게 알려준 또 중요한 건강사회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교훈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마지막 제가 다섯 번째로 우리가 더 코로나 이후에 건강한 사회로 가기 위한 중요한 교훈은 우리나라의 많은 의료기관들이 민간의료기관이고 민간의료기관이 기본적으로 이윤을 중심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코로나 환자와 코로나 환자와 관련된 여러 업무가 공공기관 및 공공보건기관 및 공공의료체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현실인데 많은 지금 여론이나 국민들이 말하듯이 코로나 이후에 공공의료체계와 공공의료기관 확충하지 않으면 또 다른 어떤 재난이 왔을 때 대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공의료기관 공공의료체계를 확충하고 제대로 갖추는 일을 미루지 말고 해야 된다. 우리가 사실 분명히 기억하듯이 정말 5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나고 있거든요.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 5년 만에 한 번씩 또 다른 학자들이 진짜 5년 안에 어떤 감염 재난이 올지 모른다. 그런데 다음에 닥쳐올 이 비슷한 감염 재난을 겪으면서 또 그때 공공의료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이 안타깝게 우리 국민의 목숨을 잃게 하는 큰 요인이었다라고 다시 말하는 그런 반복된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여러 정치인들 또 전문가들이 공공의료체계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갖추는 그런 시기가 이번 코로나 이후에 반드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는 이 5가지를 먼저 시간에 쫓기지 않고 말씀드리고 이 코로나 시기의 건강과 관련된 작은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하고 제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5가지를 꼭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현재 우리 국내 코로나 상황 총 확진자 32만 명, 총 사망자 2,500명 아마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뉴질랜드, 한국 감염자 수, 확진자 수 가장 적은 나라들에 속한다고 해요. 어떻게 이렇게 적게 감염되고 그래도 적게 사망자가 나올 수 있었느냐 많은 나라들의 전문가들이 한국의 전문가들에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가장 힘들고 창피하고 지성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해요. 미국은 4,400만 명이 감염됐대요. 좀 있으면 아마 5천만 명 될 거라고 해요. 거의 우리 국민에 가까운 그 많은 사람들이 감염자가 되었고요. 70만 명, 올해 연초에 이미 50만 명이 사망했고요. 2021년에만 20만 명이 지금 누적 사망자로 돼서 아마 스페인 독감보다도 많이 1918년에 스페인 독감 때보다 많이 사망하는 그런 정말 역사적으로 되게 1920년대 수준의 감염보다도 못 막았다. 최고의 과학을 갖고 있는 미국이 얼마나 불평등한 사회면 지금 이 시기에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특별한 인종만 살고 사실 히스패닉, 아프리칸, 흑인 어떤 인종분들이 더 많은 죽음을 겪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철학적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되었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다른 나라들의 많은 지표를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외국에 발표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이렇게 코로나에 대해서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뭐냐라고 하면 3T를 한국의 관료들이 많이 얘기한다고 해요. 잘 추적했고, 테스트 잘했고, 치료도 잘했다. 이 배경에는 정말 시민들의 참여와 또 보건 관료들의 어떤 헌신도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의료노동자들과 또 일선 보건소의 공무원들의 헌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른 말로 차별적 거리두기였다고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대기업 중심으로 살아남고 중소상공인은 죽어야만 했던 이런 대기업 중심의 거리두기와 과로 노동자들의 사망, 국민 불평등의 심화 속에서 K-방역은 가난해져서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지만 불평등은 심화되는 그런 상태 속에서 건강에 관한 시민들의 이슈만 하더라도 인권과 관련된 이슈 처음에 너무 지독하게 개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그런 추적이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된 불평등 이슈 그다음에 학생들이 특히 불편해했는데 코로나 시대에 학생들의 건강보다 성적만 따져서 늘 기초학력이 떨어졌다. 여기에 집착하는 언론의 행태와 어른들의 행태에 관해서 학생들이 정말 분개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건강을 위한 공적 돌봄 체계가 정말 다시 우리가 리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아까 반복되는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는데 아동수당이나 기본소득 또 시민들의 정신건강 이런 이슈도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시대의 어떤 파동은 첫 번째 파동 아주 중증 환자가 나오고 대규모 감염이 생기는 첫 번째 파동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만성화되는 시기 이 시기가 지나면 코로나의 후유증 아마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우리 사회도 여러 코로나의 후유증을 치유해야만 하는 아마 그런 시기로 진입을 곧 들어갈 것 같은데요. 어떤 후유증이 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코로나의 어떤 후유증이 남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제너레이션 청년 세대의 후유증 청소년들의 후유증 또 돌아가신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제 많이 돌아가지 않았지만 아마 서양 사회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아까 보셨지만 70만 세대 70만 가족 그 후유증이 엄청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후유증을 우리가 어떻게 치유해 가야 되나 사회 통합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 이제 서양 사회의 큰 과제라고 부르는데 우리도 건강 불평등부터 시작해서 생겨난 신빈곤층 이런 후유증들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해야 하나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특히 심리적 후유증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보통 이런 대감염 이후에 닥쳐오는 가장 큰 이슈는 스페인 독감 때도 그런 절차를 밟았고 사스 독감 때도 그랬다고 하는데요. 자살이 증가하는 게 가장 큰 후유증이었다고 해요. 스페인 독감 때도 당시가 1차 대전이었는데요. 세계 1차 대전 때 사망한 병사의 숫자보다 세계 1차 대전, 스페인 독감 이후에 그 전쟁과 독감의 후유증으로 자살한 사람의 숫자가 더 많다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스페인 독감의 사례 또 사스의 사례 그런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심리적 후유증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그런 게 우리 사회가 또 안고 있는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인권의 문제에 개인정보, 백신 접종에 관한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고 또 아시안 헤이트까지 서양 사회에서는 그런 문제를 다양하게 제기했다고 합니다. 감염보다 낙인이 더 두렵다 이게 우리가 겪었던 문제였고요. 또 불평등 문제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제기했다고 합니다. 옥스팜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국제적인 자선단체에서 세계적인 CEO들에게 이제 이 코로나가 가져온 빈곤은 회복하기 어려운 빈곤을 가져왔다. 굉장히 이 코로나 시기에 빈곤층으로 떨어진 사람들은 회복을 위해서 몇 십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특히 그중에서 여성세대 또 불평등한 어린이, 청소년 이들의 미래에 관해서 더 많은 평등을 이루기 위한 정책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사실 중에 우리가 아동, 청소년의 이런 분야를 들어가면 학교, 성적 이런 것만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신체적인 문제도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유니세프가 말하고 있어요. 유니세프라는 아동 권리를 주장하고 아동의 문화적 권리를 주장하는 국제 아동단체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동들의 신체적 변화 중에서 굶주리는 아동도 있지만 동시에 비만해진 아동도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아동들도 작년 2020년 여름에 정말 국가가 개국한 이래 가장 뚱뚱해졌다는 것 같아요. 학교를 가지 않고 신체적 이동이 없고 스크린타임이 증가하면서 비만 아동이 전체적으로 증가해서 기초학력의 문제가 아니다. 기초 체중의 문제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사실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체중의 문제를 포함한 체력의 문제 이것도 사실은 포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그런 건강의 문제고 어떤 아이들은 비만의 악순환에 빠져서 이게 심리적인 문제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것도 꼭 우리가 이해하게 될 문제고요. 또 영국을 중심으로 사실 작년에 태어난 아기들도 굉장히 우리가 잘 돌봐야 된다. 코로나 시기에 햇볕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확대 가족과 교류도 하지 못하고 또 독박 육아하면서 아주 힘들었던 산모들 산모들이 아동과 애착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 미국에서는 작년 코로나 시기에 태어난 아기들 올해 태어난 아기들이 아주 러프하게 측정한 측면이 많지만 지능이 더 낫다. 이런 걸 발표하면서 아동 애착의 문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아동의 건강 사실 어른들의 건강은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아기의 건강 유아의 건강은 또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의 건강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들의 문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사실 작년에 라면 형제 사건 한 건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방임과 방치로 인해서 이전보다 끼니를 거르고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적 측면에서 세계의 석학들이 모여서 정말 우리가 아동 청소년들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아젠다들이 여덟 가지가 있다. 이런 걸 정했는데요. 우울과 자살 출생과 애착 학교 적응 외로움과 정신건강 중독의 증가 아동학대의 증가 또 특히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과 그 가족들 많은 공공 청소년 돌봄 장애 돌봄 기관들이 문을 닫으면서 특별히 경제적 활동을 하던 장애 부모님들이 힘들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장애 부모님들 중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부모님들이 4분 이상 되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왔는데 또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들이었고요. 또 굶주림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 시기에 아동 청소년의 문제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대응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들이 자살 시도 및 자살이 증가했다는 거 9월 27일 날 통계청에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청소년들이 아주 힘들어했다는 거 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또 K-방역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영역에서 대처를 또 초보적이지만 아주 잘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도 있었는데요. 심리 백신 마음처방전 희망처방전 이런 것들을 여러 지방자치체에서 잘 만든 카드뉴스 동영상 유튜버 등을 통해서 발행이 되면서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마음을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연대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고 서울시에서도 코비드 심리지원단 포함해서 다양한 심리지원단을 운영해서 도시회복역 프로포럼이라는 국제행사에 초대를 여러 번 받아서 그런 곳에서 서울의 활동들을 보고 하기도 하고 또 서울에서도 세상이 바뀌는 시간 이런 코너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시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활동을 해서 사실 예산 크게 투여되지 않은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서울시민이 기억하는 코로나 시기의 사업 30가지 중에 거의 시비에 육박하는 그런 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또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소지할 수 있는 마음처방전 미니 책자를 발행하기도 하고 또 영국에서 시작된 자살 생명 지킴이 온라인 과정을 아시아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온라인 생명 지킴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방영을 하는 활동 등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처를 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건강 정책에서 정말 다양한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는데 기존의 정책이 너무나 어떤 정치인들 중심 또 행정 중심 또 시민 참여가 배제된 전문가 중심 그리고 국가 경제에 대한 부담만 강조하고 이런 국가의 지원이 시민의 생명을 얼마나 살릴 수 있는지 하는 점을 잘 알리지 않는 아주 이 시민들의 관점이 배제된 이런 네 가지 정치 중심 행정 중심 전문가 중심 부담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이런 코로나 건강 정책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그런 바라는 마음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공동체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또 환경도 회복되고 그렇게 되면서 시민 역량이 더 강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 릭시가 코로나는 확대기형이었다 라는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고 합니다 자기돌봄 건강 문해력 공공지원 평등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우리를 더욱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한 번만 더 정리를 한다면 그래서 저는 예방적 돌봄권 과로 방지권 마음 건강권 기본 평등권 공적 돌봄권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민의 혁신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구에게도 인간에게도 건강을 돌려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정신건강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아 맞아 이런 것도 있었지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과로워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 마음도 돌보는 사회 건강에 도움되는 기본 평등권을 확보해야 되고 확대해야 되고 공공의료를 또 확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잘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김현수 교수님의 말씀 정말 잘 잘 들었고요 이어서 저희가 오늘 이제 준비한 패널들의 발표도 진행이 되겠는데요 오늘 강연과 패널들의 목소리 들으신 다음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희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제가 보고 대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널 발표 첫 순서 최선희 이사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헬스 브릿지의 최선희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건강 약자를 위한 건강 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경험을 하면서 그런 사례를 공유를 해드리고 그러면서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네 어 공기가 좋네요 마스크를 벗으니까 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같이 모색할 건지 좀 제안도 드리고 싶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건강 약자는 소득의 불평등 그 다음에 정보 접근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본인들이 스스로에게 부여된 건강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을 말하는 사회적 그룹이고요 어 사실 이제 소득이라든지 학력에서 좀 하위 그룹을 의미하는 것도 사실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분들이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하도록 도와드려야 되고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서 사회적인 참여를 하고 소득을 증대시키고 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헬스 브릿지는 이들을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건강 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셜벤처 기업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복지 체계도 잘 되어 있고요 복지 현장의 역할들도 되게 컸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공백들이 발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대면 서비스 위주로 다 갖추어져 있던 것들이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 건강 약자들, 건강 취약계층들에서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실내로 저희 아버님 바로 위층에 사시던 분이 돌아가신 지 6일 만에 발견이 되셨거든요 식사 지원 서비스를 받고 계셨어요 그런데 문 앞에 가방을 걸어놓고 가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걸린 가방을 찾아가시고 이런 과정에서 명절을 맞이하면서 6일 만에 발견이 되신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버님 찾아뵙더니 너무 우울해 하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이렇게 보건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기관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을 닫았고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중단이 되면서 이 분들이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실제 보건복지부 빅데이터를 보면 고령자이면서 만성질환을 가지신 분들 그 다음에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의 개인 의료비용이 저만큼 크게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강남에 계신 고소득자 분들은 상대적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날 만큼 얼마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계속 예방적인 관리를 하고 계시고 관리를 계속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의료비용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거든요 이는 곧 소득의 차이가 건강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결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들과의 친분도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많은 정보들을 접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스스로 예방적인 관리를 계속 잘 하실 수가 있지만 조소득 계층에 계신 분들은 정보도 작죠 그 다음에 병원에 한번 가시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만성질환들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계신 경우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약물 복용은 엄청 많이 되잖아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게 약물 때문에 다시 이게 발생을 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노화에 의한 결과인지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다른 약물을 추가로 더 드셔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음의 건강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심리 건강과는 저는 너무 와닿거든요 저희 회원들은 스마트워치를 다들 착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의 기본적인 라이프로그, 혈압, 혈당이라든지 워치들은 안 되죠 혈압관리라든지 심전도, HIV라고 스트레스 지수, 수면 패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코로나 이전보다는 확실히 지금 상태가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는데도 스스로 관리가 잘 안 되시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저희가 광진에 계신 한 650분 정도의 이분들을 대상으로 심리 건강 평가를 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수치에서 지수들이 많이 높았었고요 특히 돌봄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 높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 같아요 나가지 마라 하니까 집 안에만 계시죠 정보는 약하죠 백신 맞는 것도 지금 두려워서 백신조차도 쉽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분들이 심지어는 집에 오시는 요양보호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더라고요 나는 집 안에만 있으니 당신들이 감염의 매개체가 될 거다 돌아다니지 마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런 불안, 스트레스, 우울 증상이 높은 거는 그대로 요양보호사분들한테도 정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심리적인 부분이 케어가 되지 않으면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리건강권을 진짜 많이 확대를 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한번 마셔도 될까요? 맞습니다 네, 저희 건강관리 서비스 모델이에요 지금 혁신파크에도 온라인 주치의 존이 있습니다 저희 운동센터를 만들었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운동을 하시면 이분들한테 저희가 건강관리하는 앱을 깔아드려요 그럼 그 앱에 혈압, 혈당, 그 다음에 본인이 약 드시는 정보들 그리고 워치를 통해서 받는 모든 정보들 모든 데이터들이 다 모이게 되고 그거를 저희가 통합지원센터에서 간호사, 영양사, 임상심리사, 그 다음에 운동처방사 이런 전문 인력들이 항시 대기하고 있으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런 서비스를 저희가 지금 4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좀 주의할 만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히려 저희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건강 약자, 그 다음에 중장년층 이상을 저희가 대상으로 서비스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이분들이 오히려 이런 서비스를 찾아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만성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것들 고령, 그리고 무관심한 부분들 본인의 삶의 고통이나 질환으로 인한 통증이나 고통들을 그냥 그대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아까 코로나로 인한 그 설문 결과처럼 본인이 스트레스, 불안, 우울 지수가 높다 보니까 누군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이분들은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희가 이제 서울 지역에 여러 군대 센터들이 있는데 이 중에 오히려 소득이 조금 높으신 분들이 학력이 높으신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본인들을 관리하고 계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계속 적극적인 개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들의 인식 아까 말씀드렸던 정신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안전한 대면이 어려우면 안전한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같은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강 주치의 서비스랑 마음 치유 심리 케어를 지금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 스스로 내가 이 건강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 이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저희가 아무리 해드려도 성과가 미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동기 강화 치료를 동기 상태를 이분의 동기 상태를 평가를 하고 이분의 개선 의지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건강 관리를 해드려야 되는 거 그래서 지금 여러 지자체나 복지 기관들도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이분들의 동기 상태를 평가하고 이분들한테 맞춤식으로 건강 관리를 해드려야 되는 거를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을 토대로 제안 드리는 부분은 아까 식사 지원 서비스를 갔어요 갖고 외환 보호사분도 오실 수 있는데 연휴랑 맞물리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사실 모든 현재 돌봄 서비스들은 제각각 돕니다 한 분을 중심에 한 분 건강을 중심으로 모든 서비스들이 유기적으로 같이 얽혀서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각각 돌다 보니까 분명히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환자의 건강을 중심으로 앞으로는 이분을 중심으로 정보들이 각각의 기관들이나 지자체나 병원이든 보건소든 체계적인 관계를 계속 유기적으로 계속 엮어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 기관들 사이에 정보들이 공유가 돼서 이분들한테 최적화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 기관들이나 이런 지자체나 모든 협력체들이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ASE가 뜬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편익, 접근성, 안전성, 진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비대면 헬스케어 산업에서 뜨는 키워드라고 해요 비대면 헬스케어를 위해서 회원분들이 어르신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더 접근성이 쉽도록 그리고 철저하게 검증되고 안전한 방법으로 지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지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한시적으로 원격의료를 좀 풀어줬다고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이분들이 비대면으로 아니면 집에 계시면서 더 원활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협력체계를 같이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건강 돌봄권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저소득계층, 건강약자, 사회적 건강치약계층들의 건강주권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몸이든 마음이든 그런 권리를 되찾아줄 수 있는 노력을 저희가 다 같이 한번 고민하고 노력해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소득계층의 건강주권 회복을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하자 이 말씀이 지금 마음에 와 닿는데요 이따가 토론 시간에 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조희헌님 팀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시죠 마스크 벗고 신선한 풍기 마시시면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조희헌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첫 페이지를 좀 띄워주시고요 네 오늘 얘기할 것은 코로나 시대에 저희 산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조업원들이 어떤 과정들을 좀 거쳐왔는가 자기 돌봄, 서로 돌봄, 함께 돌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 활동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돌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수년 동안 같이 고민하고 공부하고 조금씩 조금씩 쌓아오면서 요렇게 정리를 한 바가 있어요 산림다운 돌봄, 호해적 돌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건강의 주체로서 스스로 돌보는 힘을 키우는 자기 돌봄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자기를 잘 돌본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우리는 숨을 공유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관계망을 통해서 함께 건강해지는 서로 돌봄 그리고 나 혼자 혹은 두세 명으로서는 해결되지 않는 개인의 힘으로는 하기 힘든 돌봄을 협동하는 조직을 통해서 함께 해내는 함께 돌봄 이것이 함께 되어야 호해적 돌봄이라는 것이 가능하다 요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오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세 가지에 걸쳐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사례를 좀 얘기하려고 해요 특히나 지금 이 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혁신파크 안에 다짐이라는 공간이 저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산림건강센터 다짐이라는 곳은 저희 의료복지사협에서 운영해왔던 사업소이고 운동하는 센터였어요 그래서 기계가 아니라 관계로 건강해진다라는 모터를 가지고 기계는 하나도 없는 그런 운동센터를 해왔고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이 다짐에서 중요한 것, 다짐에서 없는 것 이런 가치들을 담은 거예요 어떤 운동센터에 가서 시설을 느끼고 자기 몸을 혐오해 가며 운동하는 곳이 아니라 자기 몸을 이해하고 운동을 통해서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곳으로 운영해 왔는데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작년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물론 매출적인 타격도 입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정부 지침에 따라서 휴관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우리가 운동을 해봐서 알지만 운동을 시작하는 게 힘들잖아요 시작하고 지속하는 건 훨씬 힘든 일이죠 겨우 마음먹고 왔는데 계속 문을 닫으면서 운동하는 사람이 점점 더 줄어들고 특히나 새로운 분이 오면 어디서 오셨어요? 다짐이 다른 곳이랑 다른 거 아세요? 이렇게 하면서 말을 걸어주시던 조합원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도 알 수 없고 마스크를 쓰고 서로 말을 하는 순간 서로에게 민폐가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면서 서로 관계를 통해서 기계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 건강해진다 라는 가치라는 것을 지켜가기 어렵게 되었다 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을 지켜가기 위해서 더 큰 결정 더 큰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사업소 매출을 내기 위한 고수로서의 운영을 종료하고 조합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협동운동 공간이라는 것으로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죠 그렇게 전환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다짐자치회라는 조직을 구성하게 돼요 다짐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그동안 다짐에서 운동해 본 적이 있는 조합원들이 깜짝 놀라서 모인 거예요 이대로 되겠냐 우리가 어떻게 운동을 해오고 관계를 쌓아온 곳인데 이렇게 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생업을 가지신 분들이 9개월간 15번 이상의 회의를 하면서 건강 거점 다짐이라는 명칭으로 바꾸고 여기를 거점으로 삼아서 같이 운동하고 같이 관계를 쌓고 같이 건강해지는 그런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든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관계로 건강해지고 협동으로 운동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게 됩니다 말이 쉬워서 사실 어떤 가치를 표방하는 것은 쉽지만 그걸 실천하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조합원들이 역할 분담을 하셔서 운동 모임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으쌰으쌰 해보기도 하고 또 혼자서 하기 어려운 분들한테 강사 수업을 권해서 그동안 다짐해서 수업을 하던 강사님들과 소통해 가면서 강사 수업을 개설하고 이런 활동들을 쭉 해왔고 여기 사진의 제일 왼쪽에 위에 하늘색이 저입니다 저도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짐자치회에서 그래도 더 많은 사람이 좀 새로운 사람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하지만 대면으로 모이기는 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공간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스트레칭 수업을 기획하게 됩니다 강사님과 함께 이분들이 신경 쓴 것은 마케팅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을 같이 동요하게 하는 것 하나 그리고 온라인 접근성이라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준회의라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듣기만 해도 어려운 그냥 나는 못 가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마음의 장벽을 쌓게 되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혹시 접근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밑에 보면 우리는 그런 사이니까 라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접속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그 전날 리허설에 함께 오세요 이렇게 해서 또 많은 분들이 오지는 않았지만 두 분 정도 와서 그렇게 가르쳐 드리면서 같이 스트레칭 수업을 몇 차례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의 특징은 보통은 자원활동이라고 하고 저희는 노동의 협동이라고 하는데 이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것을 해야 돼요 자기 어떤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낸 공간을 누군가는 차리기만 하고 누군가는 누리기만 하는 사람이 없도록 이 공간의 주체 건강의 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자기 돌봄 서로 돌봄 함께 돌봄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공간마저도 함께 돌봄을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매달 이렇게 함께 대청소를 하고 운동 앞뒤로 청소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짐에서 근데 사실 다짐에서는 그래서 좀 그 전보다 또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이렇게 했는데 7, 8월 지면서 사실 4단계가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있잖아요 운동하시는 분들 줄어들고 운동 모임도 다시 줄어들고 강사 수업도 줄어들고 그렇게 점점 다시 위축되는 과정들에 있었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대응 응급처방이라는 제목으로 일주일 동안 오후, 그러니까 화목 아침 저녁 그리고 토요일 저녁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시간 동안 운동하는 줌 그 수업 같은 것을 개설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6주간 했어요 대단하죠 출근하시기 전에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을 종료하고 나서는 그래도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장전으로 지금은 일주일에 두 번 아침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위축되지만 이것을 함께 동호해서 내가 건강의 주체가 북돋아서 함께 운동하는 과정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 돌봄 자원활동 이라는 것을 만들어 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통합 돌봄으로 살림에서 사업하고 있는 크게 큰 세 가지 기조는 이렇게 입니다 있는 제도는 활용하고 없는 제도는 새롭게 제안하고 제도 바깥에서라도 필요한 것은 우리 힘으로 만들자 라고 해서 그 세 번째 제도 바깥에서라도 우리 힘으로 만들자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로 돌봄 카페 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한 4시간 정도 운영하고 있고 치매 어르신과 보호자가 쉬어갈 수 있는 곳 어디를 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어디 갈 수가 없다 갈 데도 없다 마음 편히 차 한잔 할 수가 없다 라는 얘기들을 듣고 이런 것을 이제 직접 조합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운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꾸준히 이제 하고 있고 오시면 치매 어르신과 보호자를 사실 따로 활동 단위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어떻게든 좀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가 제2차 대유행을 할 때 이런 문의를 해왔어요 이번 추석에도 문이 여나요? 그런데 사실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터지고 제일 먼저 문을 닫은 곳이 공공기관 공공공간이었고 제일 늦게 연 곳이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석 때도 이것을 열면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없는 제도는 새롭게 제안하자 라고 한 것이 살림케어비앤비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자세한 것은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집으로는 아직 돌아가기 어려운 단계에 있는 분들이 재활과 회복을 통해서 집으로 더 안전하게 복귀하게 돕는 그런 단기 입주형 재활 주택인데요 여기를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 시민 참여 예산을 하는데 사람들의 투표를 독려하는 활동을 조합원들이 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잘 안 알려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하시면서 조합원들이 여기저기 서울시내 곳곳에 포스터를 붙이시고 그리고 관절 가동 운동 아까 서울 서로 돌봄 카페라는 곳에서 하시던 관절 가동 운동을 하셔가지고 여기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데이케어 센터 이런 곳들이나 혹은 방문 의료 이런 곳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조합원들이 사실은 저희가 돌봄 사업소를 만들면 조합원들이 굉장히 많은 자원 활동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요양시설에는 들어갈 수 없는 방역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날 수는 없지만 뭔가를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해나가고 있고 또 관절 가동 운동이라는 것을 그런 어르신들 대상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이 함께 이것을 꾸준히 함으로써 좀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이런 것을 하였습니다 안심하고 나이 들고 싶은 마을 위해서 출자금 10억 노동협동 1만원 시간 함께 모으자 라고 해서 건물을 사자 라고 결정을 하고 이것을 위해서 출자금이라는 것을 모았습니다 코로나인데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얘기들도 많았는데요 일단 결정을 만장일치로 하고 그리고 출자 캠페인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의원에 오시는 분들께 권하고 3,000명의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하고 그리고 출자를 하시게 되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선물로 마스크를 만들고 또 그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출자를 함께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000명의 조합원 중에 3분의 1인 1,000명이 넘는 조합원께서 출자를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10억원에서 예상하였는데 12억원을 모으게 됩니다 사실 되게 기적적인 일이고 사실 그전에는 코로나가 좀 깊은 고립감이 있었습니다 저희 조합원님도 혼자서는 안 되는데 혹시라도 같이 하면 같이 될까 어떨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시작했는데 결국 우리가 건물주가 되었다 라는 큰 기쁨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건물을 사는데 힘을 합쳤던 순간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다들 하고 싶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한 그때가 너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감이 가능할까 생각했던 것이 혼자는 안 되는데 같이 하니까 되더라 라는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 성취감 내가 그 건물에 어떤 벽돌 하나를 쌓았다 라는 자기 효능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은 만들어 오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자기 돌봄 서로 돌봄 함께 돌봄을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라는 것을 저희는 건강 자치력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건강의 주체가 되고 서로의 건강을 돌보고 그래서 함께 함으로써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 가고 있고 더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협동의 힘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패널 마지막 발표인데요 우리 최유미 서울시의원께서 나오셨는데 아마 이제 서울시의회나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좀 이 코로나19 대응과 건강을 위한 이런 어떤 솔루션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대책들이 좀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연님 마스크 잠깐 벗으시고요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해 주십시오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권이나 건강이나 불평등 양극화에 대한 문제가 코로나 이전에도 문제가 이제 많이 심각했었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심각했던 문제들이 더욱더 이제 좀 증폭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뭄이나 혹은 홍수가 와도 똑같이 자연재해는 오는 것 같지만 그런 자연재해 재난에 대해서 회복하는 회복력은 가난할수록 또 소외된 계층일수록 그 회복력은 많이 떨어지고 더 힘든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 또 이렇게 모여서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서울시의원이니까 서울시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어떻게 보건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는지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 또 자랑할 만한 우리 동네 그 로컬랩 함께 걸음 로컬랩 동네 발전소의 역할에 대해서 활동 사례를 좀 자랑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서울시에서는 감염병 위기 대응 영향 강화를 위해서 치료 인프라 구축에 힘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감염병 대응 인력을 영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검사 영향도 강화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적관리 강화를 위해서 역학조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치료를 위한 선제적인 병상 확보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체계 구축을 하고 있고 아까 앞서서 발제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19 코로나19 로 인한 코로나 블루 우울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퇴소자에 대한 심리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확진자 자가격리자 그 외에도 일반 시민들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환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건강돌봄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4주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혀왔고요 그 외에도 내과 가정의학과 등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이후 다양한 후유증 증상에 대한 심층 상담이 필요할 때 자문을 제공받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감염이나 응급 재활 등의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권역별로 시립병원이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기존의 서울시에서는 직영과 위탁을 포함해서 12개 정도의 시립병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팬데믹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음압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립병원 코로나19 퇴원 환자를 위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여러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고요 시립병원 서울케어 시립병원 건강돌봄 네크어 그 팀을 확충해서 돌봄 서비스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민건강포털사이트를 이용해서 진료협력센터 연결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는 보건적 정치 보건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아까 또 바로 앞서서 말씀해 주신 지역사회 서로 돌봄 함께 돌봄 관련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자랑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내겠는데요 서울시 정책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이런 좋은 사례가 노원구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함께 걸음 로컬랩 동네발전소 활동인데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로컬랩 동네발전소 사업이고요 여기에 이제 노원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건데요 함께 걸음 로컬랩 동네발전소 동네발전소는 상계 10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의 건강 돌봄을 주요 의제로 설정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건강마을 상계 10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바로 직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오히려 빛을 바라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걸음 로컬랩 동네발전소에서는 노인 및 중장년의 고독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중증 장애인의 안전에 대해서 이웃 간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로 돌봄의 형태를 통해서 건강마을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지속화됨에 따라서 우울감과 상실감에 상실감이 늘어나신 어르신들 그리고 가족의 돌봄에만 의존하고 있는 일부 치매 어르신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상황을 논의하고 마을에서 함께 우울치료 우울치유 모임 해바라기 그리고 치매 쉼터인 봉숭아 학당 그리고 어르신 마을 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웃 간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고요 어르신들의 우울감과 상실감 그리고 치매 어르신들의 가족에게도 큰 버팀목이 되고 있는 아주 장려할만한 사업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둘레길 소모임 바르게 걷기 등 주민들의 필요에 의한 여러 가지 다양한 소모임들이 운영 중이고요 모든 소모임에는 건강리더 교육을 이수한 단지 내 주민 리더들이 합류해서 어르신과 주민들의 소모임 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원구 함께 걸음 로컬랩 동네발전소는 누구나 돌봄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돌봄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소모임 기반의 돌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랑 관련해서 서울시의 보건정치 정책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또한 지역 로컬랩을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자발적 돌봄 서로 돌봄망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서울시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도 앞서 살펴본 노원구 사례처럼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성장에 기여함으로써 주민자치가 실현되고 또 코로나 시대에 함께 건강하게 사는 법을 발전시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지역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원으로서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약속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지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패널들의 발표를 쭉 들어봤는데 우리 김현수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좀 소개를 아니면 발전 방향 좀 듣고 싶습니다 서울시 우리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네 마스크 벗고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서울시 전체의 노력도 있지만 네 또 노원구 한 구 한 구마다 저렇게 알찬 시민들의 자치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 서울이 더 안전한 곳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저렇게 구차원의 주민 조직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협동조합 산림협동조합과 같은 그런 협동조합들의 창의적인 노력도 오늘 저 들으면서 네 굉장히 많은 또 영감을 받는 것 같고요 또 여기 이제 건강 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헬스브릿지는 오늘 이제 혁신파크에서 다양한 이제 주체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회적 기업 건강 사회적 기업이 이 코로나 시기에 네 할 수 있는 노력 또 의료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노력 또 지역의 자치조직이나 또 시의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력 이런 각 주체들의 다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저희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하고 또 저도 여기서 함께 들을 수 있어서 다양한 차원에서 코로나가 세상에 널리 이 활동들이 알려지지 못했지만 행복한 코로나로 힘들었지만 행복한 시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다 함께 있었구나 하는 것을 들으면서 알게 됐고 또 굉장히 다양한 시도에 대한 영감을 저는 이 자리에서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었네 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울한 그런 감정들은 아마 뭐 정도나 강도는 다르겠지만 다 조금씩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것들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안 아까도 잠깐 좀 살펴봤지만 제일 우리가 좀 손쉽게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방안이 좀 있으면 뭐가 좀 있을까요? 교수님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구체적으로 친구들하고 통화를 자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가족과 더 손편지를 나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 텐데 교수님이 좀 추천해 주시고 싶으신 코로나 블루 극복 방안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는 계속 마스크 벗고 네 네 네 제가 질문 드렸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코로나 시기에 가족들과 더 많이 싸웠다고 하는 그런 집들도 있고 자주 만나니까 집에서 네 코로나 시기에 가족과 더 행복해졌다는 집도 있고 저는 이제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뭔가 하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차이가 있더라고요 확실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제가 상담하는 아이가 와서 그러는데 그 아이가 또 차이를 발견했다고 하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네 공부만 하라고 했던 집은 갈등이 늘었대요 오 오 근데 빨래를 시킨 집이나 여러 가지 집안일을 시킨 집은 사이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네 어차피 공부하는 척 하지 말고 스마트폰 많이 할 거니까 공부를 하지 말고 엄마 빨래나 도와라 세탁기 사용법을 알려주마 설거지 사용법을 알려주마 설거지 하는 방법을 알려주마 애완견 산책법을 알려주마 이러면서 엄마랑도 얘기 많이 하고 아빠랑도 얘기 많이 하고 하면서 아이가 자립 생활력이 늘었다 그러면서 이제 너 나가서 살아도 되겠다 나를 내보낼 거냐 내보낼 거다 그래서 나가기 전에 그러면 엄마랑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이가 개학 후에도 생활력이 늘어난 오히려 학교 적응을 더 잘하는 그런 양상을 보인 반면 이제 어떤 집은 엄마가 엄마의 언어라는 게 한 7가지 밖에 없대요 네 엄마의 언어 7가지가 뭐냐 공부해라 책 봐라 나가서 밥 먹어라 스마트폰 그만해라 자라 그 다음에 공부 더해라 다른 책 봐라 뭐 이런 얘기밖에 없어서 계속 엄마랑 싸우고 지내면서 관계만 악화되고 또 그러다가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그러면 이제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이들이 큰 외로움을 느끼면서 친구의 소중함이 정말 정말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다 이런 거를 알게 되었고 친구가 정말 필요하다 이런 걸 알게 되었는데 아까 뭐 여기 서로 돌봄 함께 돌봄 할 때도 사실 그런 우리 이웃과 커뮤니티, 지역사회의 이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어떤 연령대 이상의 부모님들이 아주 전형적으로 하는 자녀들에 대한 비난이 있는데 친구 문제에 관해서 이 시간에 나가서 친구를 만나면 친구가 돈을 주냐 밥을 주냐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는 친구 만날 때 돈 받고 만나? 밥 줘서 만나? 이러면서 엄마 머릿속에 친구란 돈이나 밥이구나 이렇게 이제 친구의 가치에 대해서 엄마한테 많이 실망했다고 하면서 많이 싸웠다고 하는데 코로나 시기에 가족의 소중함을 더 느낀 그런 분들과 또 가족과 갈등이 커진 분들 그게 사실은 우리 사회의 교육 문제의 갈등 학벌 문제 사실 많은 그 개인들의 가족 의사소통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교육 또 생존 이런 이슈와 많이 관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교육 문제가 많이 해결되고 왜 교육 받아야 되냐 부동산 때문이다 뭐 사실 그래서 너 이 정도 학벌 가지고 집이나 한 칸 얻을 줄 알아? 뭐 이래서 네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 문제로 결국 싸운 거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부동산 문제까지 많이 해결됐으면 사실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안 싸웠다 그랬는데요 네 코로나 시기에 우울하지 않으려면 서로 돌봐 주려고 애써야 되는데 네 서로 돌보 나만 돌봐 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었던 것 같고요 네 서로 돌봐 주려면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네 마음이 편하려면은 이렇게 각박하게 공부해야만 살아남는다 이런 의식이 줄어들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탈성장 모델을 주장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죽도록 죽도록 공부해야만 산다 이것 가지고 코로나 시기에 집에서 아이들 얼마나 시간이 많냐 지금 이 시기에 죽도록 공부해서 앞으로 가자 우리만 몰래 공부하자 이렇게 자기 아이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우울해진 것 같은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자해 자살도 늘어나는 것 같은데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덜 우울해지려면 하여튼 이 각박한 마음을 버리고 네 서로 보살펴 주는 그런 마음이 더 늘어나야 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 하여튼 우리가 좀 더 마음이 편안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서로를 돌봐 주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아유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소통과 대화에 단절됐던 뭐 그런 가정이나 이런 공동체에서 더 우울한 그런 마음이 더 생긴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통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리고 아까 조현희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조합원들이 코로나 극복하는 모습 그걸 보면서 아니 이런 좋은 사례들이 왜 많이 안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오늘 보면서 아 이런 게 있었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알리고 사람들한테 홍보할지 이것도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조금 더 네 마스크를 벗고 아 네네 약간 게을렀던 것 같습니다 조금 조금 더 많이 알려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게 실제로 좀 저희가 아까 그 케어비앤비라는 사례도 사실 이제 5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 입주자가 너무 없었어요 안 알려져가지고 그래서 어느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무슨 병원이나 여러 군데에 굉장히 많은 공문이나 안내문을 보냈는데 계속 입주자가 안 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조합원들께서 이제 포스터를 막 버스 정류장 근처랑 이렇게 막 붙였는데 지금 입주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이를테면 본인이 바로 온 게 아니라 본인 옆집 분이 보시고 아 이런 거 있다던데 아세요? 이렇게 하면서 오시거나 자기 친구의 동생의 남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입소문이 제일 빠르네요 네네 진짜 입소문이라는 것이 빠르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근데 아주 많은 서비스가 있고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내가 믿는 사람이 뭔가를 얘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같다 아까 교수님이 이제 소통 이런 얘기 하신 것도 그냥 얘기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 질과 그 관계라는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겠네요 네 더 열심히 하시겠네요 말씀하셨으니까 농담이고요 그리고 이 최선희 이사님이 말씀하신 스마트 건강주치의 서비스 이것도 저도 좀 잘 몰랐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인데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려면 도움이 된 서비스 같다고 저는 느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쉽게 다가가려면 어떤 부분이 좀 뒷받침되고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할까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일반 젊은 분들은 일반 헬스장을 가실 때 옷을 갖춰 입고 신발을 사 신고 모든 걸 갖춘 상태로 가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이제 한계가 있는 젊은 분들 중심으로 이제 그런 거고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건강 약자들이 그다음에 저소득 계층들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사실 저희는 만들고 싶어요 동네 마트 가듯이 슬리퍼 끌고 와서 건강 한번 챙겨서 가실 수 있는 그러면서 주변의 다른 이웃들 몰랐던 이웃들을 이 공간 안에서 만나게 하고 그러고 싶고요 서대문에 있던 운동센터는 동네 사랑방이 된 거예요 원래 그래서 100명이 넘는 회원분들이 와서 대기하고 기다리시면서 아니면 본인이 운동 안 하셔도 그 안에서 막 웃고 떠들면서 계셨던 공간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은 분을 받고 싶어도 못 받고 있고 지금 저희가 혁신파크 이제 온라인 주치의존을 똑같이 만들었어요 네 지금 입소문을 타고 너무 많이들 오시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제 거리 두기를 둬야 되고 공간 안에 인원 제한을 하다 보니까 오시는 쪽쪽 예약만 받아두고 계속 돌려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기는 해요 대신 저희는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공간이다 보니까 기존에 원래 온라인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은 잠시 문을 닫아두더라도 저희는 온라인으로 계속 이분들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저희는 스마트 관리를 계속 하면서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걸음수라든지 안 올라오거나 건강관리 좀 특이사항이 있거나 하면 콜센터에서 바로 전화를 드리거든요 밤새 괜찮으셨냐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니냐 그리고 오시는 분들끼리 서로 친해지다 보니까 어제 그분 안 오셨던데 혹시 무슨 일 있으시냐 한번 만나보셨어요 하니까 다들 관리 같이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 코로나19 시대 어쨌든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달라질 거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네 오늘 보면은 11월 첫째 주 둘째 주 되면은 일상적 회복 단계적 회복을 가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고 서울시는 좀 어떻습니까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나 돌봄을 좀 강조하려면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여기에 계산이 좀 배분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려움이 좀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사회자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10월 말 11월 초가 되면은 그 단계적 일상 회복이 이제 가능할 것이다 코로나 위드 코로나가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더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라 해야 될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울시에서도 어떤 정책을 펴나가리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더 든다고 해서 저희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것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의료 정책 실입병원 같은 그런 공공의료 시설들을 더 확충해야 되는 권역별로 확충해야 되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이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 교육 쪽에 더 관심이 많고 사실 2021년도는 아이들이 그나마 학교 수업을 갈 수 있었어요 근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전면 등교 금지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발제자분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건강 관련해서 보다는 코로나 위기 시대인데도 지적인 거에만 너무 집착을 하셔요 아까 찔리셨군요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게 사실 저는 아이들의 건강이 더 걱정이 되거든요 비만이 더 늘어나고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도 아이들이 사회성도 그렇고 특히 유아일수록 저학년일수록 장애 아동일수록 더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요 기초학력이 떨어진 거에 대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소득 격차에 따라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니까 소득에 따라서 교육환경도 주거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교육환경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 수준이 좋은 친구들은 집에서도 충분히 비대면 수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기초학력에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저소득 친구들은 기초학력이 떨어졌다 여기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학교 하면 지덕체를 따지는데 이 지력에만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사실은 지덕체가 아니라 지지지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지력에만 기초학력에만 집중이 되어서 근데 사실은 마음의 병도 체력에서 오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웃으면서 들었지만 그게 맞는 거예요 정말 어디 갈 데도 없고 사실은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높이는 것은 적은 돈으로 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들의 체력을 키우는 것들 또 아이들 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의 체력을 건강을 강화시키는 데는 더 많은 돈이 들 거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서울시의회가 서로 협치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이나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중구난방으로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이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질문 주신 것도 있는데 이거 좀 여쭤보고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나 가정에서 우리 어른들이 성장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전과 다른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좀 주셨어요 김현수 교수님 말씀 공감이 된다면서 준비해야 될 게 뭐냐라고 여쭤보셨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좀 말씀하셨습니까? 네 좀 전에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발달 포괄적인 측면에서 지난 코로나 2년의 기간 동안 아이들이 잃었던 것을 회복하도록 돕는 데에 균형 있게 회복하도록 돕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 질병관리청에서도 아동의 회복을 촉구하는 프로그램을 이미 시작했는데 다섯 가지 영역에서 회복을 선언했더라고요 하나가 건강, 또 하나가 당연히 학습, 그 다음에 안전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일상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추억이 있었어요 추억 사실 이렇게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사실 축제 수학여행 발표회가 그냥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사실 그 속에서 우리가 끼를 발견해서 자기 진로를 정하기도 하고 거기서 사랑이 싹 터서 이제 결혼 대상이 정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실을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주 발달상의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미국 질병관리청은 이것도 빨리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하여튼 그런 다섯 가지를 발표했는데 정리가 되네요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동, 청소년들의 회복을 기획할 때 학습 측면에서만의 기획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인생 전반을 친구 문제까지도 친구의 관계까지도 회복하는 것을 기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그게 저희 전문가들의 바람이 되라고 하는 것을 꼭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와 오늘 저희가 온라인 포럼으로 준비를 했지만 이 내용 너무나 알차고요 많은 분들이 정말 현장에서 같이 들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발제하신 우리 김현수 원장님부터 오늘 패널 분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박수로 마무리 해보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앞으로 2주 정도 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다음 주 목요일 2시에 기후위기와 친환경의 삶 이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